일본어 모두 이사시부리데스 훈이데스 훈이 아마 어떤 촬영인지 그게 꼭 공개 될테니 포기는 잘생기느래 포기 훈이 Thank you Handsome Uni 뭐라고? 에이 지나갔어 컴백 금방 해야지 너네가 우리 많이 보고 싶어 하면 그때 해야지 When you cry, please, just cut it out Don't tell me you're sorry cause you're not Baby when I know you're only sorry you got caught But you put on fire to show Oh, 고등학교 입시 축하드립니다 합격 고등학교 그러니까 요새 그 졸업했다는 글도 좀 제가 간간히 봤는데 졸업 시즌인가 봐요 축하합니다 졸업하신 분들 축하드리고 또 새롭게 입학하신 분들도 새로운 환경을 잘 적응해서 새 출발 잘 하시기를 바로 이 코코코니가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홀라! 홀라! 오늘은 폴란드에서 안 왔나요? 아유, 남자친구가 확신 떴어서 요새 확진자가 너무 많으니까 근데 또 이제 여러분들 다 젊으신 만큼 면역이 좋아서 금방 잘 회복하실 수 있을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방역수칙을 잘 따라주시길 원하겠습니다 화이팅 하세요 여러분 별거 아닙니다 병 걸려봤는데 별거 아닙니다 일단 이겨낼 수 있습니다 위너 그 사람임? 위너 그 사람 맞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많이 부러 오시고 팔로우 해주세요 여러분 오사카에서 만났어요 저를? 또 오사카에서 만나야 될 텐데 몰라 Have a nice day 비전 진짜 뭐 그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 옳림픽 조금봤어 조금봤어 조금 왜냐면은 올림픽을 나도 너무 그런 스포츠 아름다운 드라마들 너무 좋아하지만 요새 내가 제일 못봤냐면은 인서들 위해서 내가 막 준비한 게 너무 많았어 영상도 내가 따로 준비한 것들 물론 셔츠도 그렇고 진짜 계속 일에 대한 생각과 내가 요즘에 거기에 많이 빠져있다 보니까 아 잘 못 봤어요.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준비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기다리고 기대 많이 해주세요. 나는 지금 그 생각밖에 없어. 인스타 라이브랑 틱톡이랑 구체적인 일정이 있냐고 질문 받았는데 사실 뭐 제가 지금 정기적으로 월 화수 이렇게 어디 오고 주말은 어디 오고 이런 게 아니고 제가 다만 요즘에 이제 틱톡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틱톡에서 많은 분들 빨리 초반에 유입도 시키고 틱톡에 좀 성장시키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틱톡 라이브를 좀 자주 찾아오고 있습니다. 제가 틱톡에서 자주 만나요 여러분 아셨죠? 와 이제 패밀리 콘서트 보고 싶다고? 나도. 나도 고마워. 제가 패밀리 콘서트 보고 싶다고? 아이안아 So I'm just on everything, but everything means nothing If I ain't got you, yeah Some people search for a fountain But promise is forever gone 노래가 너무 커? 좀 줄여줄게 메시 좋아하냐고? I like 메시 폴란드 가야지 월드투어 갑니다 동혁 오빠와 댄스 콜라 보여주세요 알겠습니다 다행히가 뭐? 스쿨러텍 같은거 어때요? 그 학교가 어디신대요? 어택 한번 가겠습니다 마레오 인서자 비훈 티누 약다이 인서들이 좋아하는 혼이 오빠 왔어? 마레오 인서자 비훈 티누 약다이 뭐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게임어게인 위치누? 오케이 게임어게인 순 부산 사대부고 와 명문고 아냐 부산 사대부고 죽이는데 콜라보 윗 로제 나도 하고 싶다 게스트 오늘도 할 건가요? 오늘은 토요일이라 여러분들처럼 게스트분들 다 쉬고 있어요 주 5일째라서 나중에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슬기 언니랑 댄스 콜라보 해달라고 나도 정말 하고 싶다 샤오 생각해라 나의 발견은 offic이 스시 … 샤오 라이브 귀여워 나도そう 오늘 촬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촬영이 좀 금방 끝나가지고 너무나 기분이 좋았습니다. 쌀국수를 먹기 위해 베트남으로 데려갈 겁니다. 그러니까 쌀국수를 먹어야지. 쌀국수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트레저랑 자주 놀러 다니기엔 트레저가 너무나 바쁘지 말입니다. 댄스 콜라보 윗 유겸 갓세븐? 나도 너무나 하고 싶다. 오빠, Can you read my name if you read this? What's my ID7? Thank you. 방송을 여는 자, 하고 싶은 사람 많네. 도와줘. 그렇게 하려면 근데 이 채널이 잘 돼야 돼. 도와주세요 여러분. Tell me, support for me. 그래야지 많은 사람들이 콜라보를 또 하지. CK 빨리 조만간 해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뭐 계속 이거 좀 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또 너무 춤 연습을 막 야 이렇게 해가지고 막 여러 번 찍고 이러면은 오히려 반응이 안 나오고 그냥 가볍게 슥슥슥 해야지 잘 나오더라고요. 못My Girl bodies which he我也 started up спортisto pop ook many hours for me 마이킹 Șialnız 모든 분들도 너우나 잘 지내고 있잖아. 이리 tienen 엄마 집에 내일 주말이니까 보러가겠쌌 아 빅베이 형들은 최근에 올해 봤나? 작년 말해 봤나? 회사에서 한번 만나뵙습니다. 우연히. 다들 내가 뭘 많이 해줬으면 좋겠구나? 다들 날 좋아하는 거. 내가 열심히 할게. 짜잔. 열심히 할게. 그러니까 내가 뭐든 좀 올리면 와서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고 라이크 많이 눌러주고 댓글에도 잘한다 잘한다 응원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야지 제가 진짜 잘하는 줄 알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많은 아티스트 분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분들과 콜라보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많이 많이 주변에도 홍보해주시고 적게 일하고 많이 볼. 아이고 제가 뭐 많이 일하고 여러분들 최대한 자주자주 만나뵙고 어? 그만큼 제가 한 만큼 가져가는 그런 사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랜만에 좋네. 아 땡큐. 흥미오빠는 왜 갈수록 기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만 기워줘도 될 것 같은데. 자꾸 우쭈쭈 해주시는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자꾸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아 이 노래 추억이라고? 오.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는 분들을 다해 감사드립니다. 하트. 분실장 세계에서 제일 다행히 시킨다요. 땡큐. 딸기라떼 뭐 좋아하죠? 어 헤디 밥 아직 안 먹었어요. 틱톡 알람이 바로바로 안 뜬다고요? 그러면은 제가 앞으로는 라이브 전에 좀 뭐 저기 어디지? 위버스 채널이나 공지를 좀 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머리 자를 생각 지금은 없고 조만간 곧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파피 후니 포기. 잘생긴 후니 포기. 저는 감자칩을 좋아합니다. 과자. 감자칩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물론 단 게 땡길 때는 초콜릿이 들어간 그런 과자도 좋아하죠. 캡처 타임. 캡처 타임. 오뜨랑 이희는 사이가 좋나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낙낙쭈쭈 거기서 얘기를 하자면은 사실 오뜨는 이희랑 너무 친하게 지내고 싶어하는 타입이고 이희는 좀 약간 까칠하고 약간 치아화가 좀 그래요. 다른 애들이랑 약간 지가 제일 잘난 줄 알고 그런 성향이라서 근데 처음에는 막 깽깽 짓다가도 이제 둘이 계속 같이 붙어있는 시간이 있으면은 엉덩이도 맞대고 있고 그러다가 또 오랜만에 만나면 다시 깽깽 짓고 약간 도돌이 표인데 그걸 보는 게 굉장히 좀 그래도 애들이 속이 좀 착한 그런 둘 다 속이 본심은 착해서 그런 걸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보고 싶네요. 지금 이희도 어머니 집에 있거든요. 깽깽 짓거든요. 내일 보러 가야겠습니다. 다시 포즈 주세요. 포즈 잘자 여러분. 상속자 패러디, 재밌는 패러디 또 나중에 콘서트 같은 거 하면은 또 하도록 할게요. 그때 만나요. 바로바로지. 바로바로지. 여기는 숙소입니다. 하루파루지가 뭐죠? 그런 거는 나중에 뭐 태그해서 보여주세요. 그럼 제가 이렇게 보다가 눈팅에서 보다가 다시 여러분들께 만나러 오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짧은 라이브 시청해주신 모든 팔로우 여러분들 그리고 인서 여러분들 정말 감사 감사 지금까지 봐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편안한 밤 굿나잇 되시고 주말 마무리 잘 하시길 그런 기원하겠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 원하는 거 있으면은 제가 앞으로도 콘텐츠 쇼츠 비디오 올릴 때마다 거기에 댓글로 막 달아주세요. 오빠 뭐 디케이랑 같이 해주세요. 로제랑 같이 해주세요. 여러분들 댓글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 있으면은 마구마구 달아주시면은 제가 그걸 보고 가장 좋아요 수, 하트 수가 많은 그런 댓글을 제가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땡큐 축하 축하 또 봐요. 안녕